안녕하세요 엑셀2013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표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엑셀은 스프레드 시트 라는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이 스프레드 시트 라는 것은 표계산 프로그램이죠. 표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한칸 한칸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한칸 한칸의 한칸 한칸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뭐가 됩니까 표가 되겠죠. 엑셀도 강력한 표계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표를 얼마나 잘 꾸미냐에 따라서 어떤 디테일이 달라지게 되겠죠. 표를 잘 꾸미게 되면요. 표를 잘 꾸미게 되면은 이따 보기가 좋겠죠. 보기 좋고. 그러면 입력이 편합니다. 입력이 편하고. 그러면 입력이 편하기 때문에 계산이 편하게 됩니다. 계산이 융통성 있게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A반 학번별 성적표라고 있는데요. 학번이 있구요. 이름, 국어점수, 수학, 영어, 학계, 평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항목별로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 두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잘 꾸며져 있죠. 잘 꾸며져 있고 보기에 좋죠. 국어점수, 수학점수, 영어점수, 학계, 평균 이렇게 입력이 그 다음에 잘 보기 좋기 때문에 입력이 편하죠. 항목별로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입력이 편하고요. 입력이 편하면 계산이 유용합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A001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국어점수, 영어점수를 총학계를 구하고 국어점수에 대한 총학계를 구하고 그에 대해서 평균을 낸다. 그럼 어떻습니까? 입력이 보기 좋고 입력이 편하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이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표를 다루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를 만드시고요. 표를 만드는 다음에 표를 꾸며야 되는데 표를 꾸며기 전에 일단 학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학번, 이름, 국어점수, 수학, 영어, 학계, 평균은 정렬 방식에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단에 가운데 맞춤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가운데 맞춤이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뭡니까? 셀이 행이 이행이고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죠.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위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셀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학번 다음에 각각의 학번이 이렇게 항복이 있고 항복 아래에 값이 있는데요. 이 학번과 값들이 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면 보기가 안 좋죠. 이를테면 이런 경우입니다. 학번에 입력이 되어 있고요. A001, A002 이런 식으로 학자와 A자 같은 위치에 이렇게 존재한다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즉 정렬을 합니다. 정렬. 정렬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렬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엑셀의 기본입니다. 엑셀의 기본 두 가지 정렬 방식. 왼쪽 정렬과 우측 정렬 두 가지 방식인데요. 왼쪽 정렬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이렇게 글자. 글자가 입력되었을 경우 텍스트가 왼쪽 정렬 되고요. 우측 정렬은 기본적으로 숫자, 날짜, 시간. 이것들이 바로 우측으로 자롱으로 정렬을 합니다. 자 볼까요? 여기보다 학번 이렇게 왼쪽 정렬 되어있죠?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측으로 붙어버리죠? 셀 크기를 좀 넓히면 우측으로 붙는 거 알 수 있죠? 시간도 해볼까요? 09시 50분. 자 우측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라는 누구인가? 텍스트입니다. 왼쪽으로 붙어있죠? 이렇게 정렬 방식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 있고요. 지금 위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항목은 가운데 정렬 되어있고요. 이것은 정렬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왼쪽에서 우측으로 들이세기를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래에 한 것 같은 경우 워드 프로세스 작성할 때 들이세기나 내어세기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자 한 칸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걸 이건 뭐라고 합니까? 들이세기라고 하구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내어세기라고 하죠. 주로 들이세기는 문자의 경우 들이세기 하고요. 숫자의 경우에는 내어세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지만 저는 들이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셀의 크기를 좀 조절하시죠. 자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열 너비를 선택하신 다음에 15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이세기 할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위에 맞춤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어세기고 두 번째가 들이세기입니다. 들이세기 클릭합니다. 어떻습니까? 우측으로 이동하죠? 한 번 더 클릭해볼까요? 들이세기, 들이세기 이러면 또 세 번 눌르시니까 가운데 정렬이 되네요. 내어세기 또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들이세기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이세기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이세기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운데 정렬하는 게 좋죠? 그럼 숫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숫자는 주로 내어세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선택하시고요. 내어세기 이렇게 삭도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들이세기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어세기를 한 번씩 클릭하는 게 좋습니다. 밑에 평균 때문에 평균은 설치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이럼 다시 가운데 정렬 안에 항목만 조절하시고요. 내어세기 클릭해도 안 들어가죠? 일단은 들이세기 한 번 클릭하시고 내어세기 다시 이렇게 들이세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계, 평균 이런 것들은 전체 컨트롤 키 누르셔서 다 선택하시고요.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를 만드신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주면 좋겠죠? 각각의 셀마다 색깔을 달리하면 보기에 좋겠죠? 셀을 선택하시고요. 우측에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60% 강조 클릭했고요. 학번, 이름, 국어적, 영어, 수학, 학계, 평균 여기까지만 할까요?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보기가 훨씬 더 편하죠? 보기에 좋고요. 또 학번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번을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사용되지 않는 셀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선을 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자, 셀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컨트롤 1번을 누르시든지 마우스 온트다춤 누르셔서 셀 서식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테두리라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 있습니다. 사선 지금 왼쪽으로 꺼야 됩니다. 또는 우측으로 꺼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꺼시고 확인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사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를 작업을 하다보면은 열을 삽입하거나 또는 행을 삽입하거나 그런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삽입하고자 하는 만약에 국어, 수학, 영어 자,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윤리 점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가 이렇게 추가, 학계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은 윤리라는 열 항목을 추가를 해야 되죠. 이때는 추가하고자 하는 뒤쪽에서 열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영어 점수기 때문에 앞에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새롭게 추가되면서 원래 G열에 있던 학계가 H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윤리 점수 이렇게 입력하구요. 90, 그 다음에 80, 75, 95, 90, 100, 100, 착한 학생이네요. 100점 다 받고 95, 90, 80, 80, 60 이건 낙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시다시피 이 학계를 보시면은 썸이라는 슈식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썸이라는 것은 학계를 나타낸 거고요. 뒤에 D사이에서 G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D사이에서 G사까지. 이거는 범위를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 범위 자체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을 삽입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시 A010, 010과 011 사이에 다른 사람을 추가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11, 11이라는 행 앞에, 행을 선택하시고요. 행 삽입합니다. 자, 삽입 누르시고요. 그럼 이걸 바꿔야겠죠? 바꿀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데이터 채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김완선씨 입력하고요. 85, 65. 자, 값을 입력하게 되면 밑에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다 바뀝니다. 이게 엑셀에 가장 큰 편한 점이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행과 열을 삽입 삭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들이 다 바뀌고요. 삭제도 물론 가능하죠. 선택하시고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선택하시고 삭제 이렇게 하시면은 값들이 자동적으로 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과 열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자주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 두면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행과 열을 바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열 방향으로 학번, 이름, 국어점수, 수학, 영어점수가 있는데 이걸 행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학번, 이름, 국어점수, 수학점수, 영어점수, 학계, 평균 이런 식으로 행 방향으로 하고 싶을 경우가 있죠. 바꾸고 싶을 경우가 있죠. 이럴 때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바꾸고자 하는 범위를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하죠. 자, 선택을 하시고요. 왼쪽에 클립보드 부분에 복사가 있죠. 복사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바꾸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신 다음에 붙여넣기 부분에 이 하살표 보이죠. 클릭을 합니다. 바꾸기라고 보이시죠. 바꾸기. 일곱 번째 알콘입니다.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행과 열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고요. 계산도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신다면 반드시 여기 보시면 복사가 된 부분이죠. 복사가 된 부분이 점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ESC키 즉, 지속키입니다. 지속키를 누르셔서 항상 복사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메모리에서 클립보드에서 소거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엑셀에서는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ESC키 눌러서 복사된 영역을 클립보드에서 클립보드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더블클릭하게 되면 값들이 제대로 나타나죠. 이 샵샵샵 표시가 연속되는 게 뭐라고 했죠? 입력된 값에 비해서 너비가 적다는 뜻이죠. 더블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표에서도 잘 쓰는 게 뭐냐면 특정한 열과 행을 숨기기 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 입력된 데이터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 표시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일단 복사를 할까요? 자 붙여넣기 했고요. ESC 눌러서 취소했습니다. 자 보시는 우측에 너무 길어서 하나의 페이지에 다 표시를 못하고 있죠. 자 이렇게요. 그렇죠? 표시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행위나 특정한 열을 화면상에서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숨겨볼까요? 숨기고자 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마우스 들어가셔서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온 자척 눌러서 숨기기 클릭합니다. 자 감찰했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볼까요? 여기 보면은 07 부터 이렇게 공 2번까지 숨기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화면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숨기기 취소할 때는 이렇게 숨겨진 열 부분 있죠? 숨겨진 열 사이에 지금 보시면은 재미난 부분인데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부분 자 다른 것은 선이 가는 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선이 두 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숨기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숨기기가 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숨기기 취소할 때는 숨겨진 열 사이 두 개의 열을 두 개의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숨기기 취소 이렇게 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위에 보면은 이거는 위쪽으로 A 그러니까 1행이죠. 1행을 숨겼기 때문에 지금 18행 부터 나타나고 있죠. 숨기기 취소 안되죠? 일단 전체를 다 선택해야 됩니다. 오 1행을 4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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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행을 4행을 5행을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은 숨기기 취소는 오죠. 이렇게 하셔야 되구요. 또는 위쪽에 보면은 set 이라는 부분을 보시죠. 서식 부분, 숨기기 및 숨김 취소, 행 숨기기 취소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서식이라는 부분을 보시죠. 표서식은 다양한 서식이 존재합니다. 자 보면은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구요. 그럼 표서식에 가시면은 아주 다양한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요. 이 부분만 선택할까요? 자 범위가 이렇게 진행되었구요. 머리끌 포함이냐 포함하지 않느냐 포함하지 않겠다 체크하시구요. 확인부터 넣으시면 이렇게 또는 머리끌 포함의 경우 머리끌이 이렇게 항목들이 머리끌이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항목들을 자용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길입니다. 이건 필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필터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서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바꿔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표 계산을 할 때 가장 또 많이 쓰는 기능이 이름 정의라는 기능입니다. 이름 정의 이름 정의라는 것은 이걸 듣던 거죠. 이거는 제가 두번째 시간인가 세번째 시간인가 그때 이름을 여기 입력을 하고 스프레드 시트 시트가 시트를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죠. 즉 시트 3번에 여기다가 50이란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트 1번에서 시트 3번으로 빠르게 이동할 경우 어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다고 했죠. 시트 3번에 어 몇 번 이제 까먹었네요. 시 3번이었네요. 시 5번이었네요. 자 엔터치면 아 맞네요. 시 5번 빠르게 이렇게 이동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이게 이름 정의라는 이게 시트를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이었는데 여기서는 어 여기다가 이름을 갖다가 입력해 두는 겁니다. 지금보다 지금 보다시피 시트를 클릭하게 셀을 클릭하게 되면은 각각 이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걸 어 이름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즉 현재 내가 선택한 셀이 이 5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산은 안되요. 저는 어 요 부분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강감찬의 점수죠. 그렇죠? 여기다가 어 뒤에 숫자를 계산된 값을 다시 오겠습니다. 지우고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점수 전체를 3개를 선택하시구요. 여기다가 강감찬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감찬의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가 이름이 정의가 된 겁니다. 자 80 85 90 유승우죠. 이명호 자 이름이 됐구요. 그 밑으로도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국어 점수죠. 아 국어 점수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선택하시고 수학 점수 이름을 정의하시고 아 지금 같은게 있기 때문에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항목이 같죠? 그래서 국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수학 영어 자 이제 값을 입력해 줍니다. 그럼 학계에다가 sum을 입력하시구요. equal 항상 equal을 붙여야 됩니다. equal을 붙인다는 얘기는 계산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sum이 같이 입력하십시오. sum은 학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강감찬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점수가 계산되어 나왔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강감찬의 국어 수학 영어 점수 이 세가지를 제가 범위를 진행해서 했었죠. 이 세가지를 더하게 해라 뜻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sum에다가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 세가지를 이렇게 D4 85 E4 75 F4 90 이 세가지를 더하게 하는거죠. 더하게 하게 되면 250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아까 세가지 했었나요? 그 다음에 이건 이명어고요. 어떻습니까? 값이 계산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럼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sum 원래는 범위를 D 1 2 3 4 d 4 d 14 까지 이렇게 각각의 셀들을 클릭하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쉽게 입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펭귄도 마찬가지입니다. 펭균이라는 것은 함수를 average 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학계는 sum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펭균은 average 영어 그대로죠. 이걸 사용합니다. 다 계산할 때는 항상 equal을 붙이고요. 학계에 대한 함수 입력을 한 다음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 안에는 값을 계산할 범위가 들어갑니다. 값을 계산할 범위 이렇게 입력해 두는 겁니다. 그럼 average 역시 범위 이렇게 갈로 닫고 항상 똑같습니다. 함수 놓고 계산할 범위 이렇게 입력을 해 두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 이름이 뭐였죠? 강감천이죠? 자 이렇게 계산에 대해서 나오는거죠. 자 이 뒤에는 유성우 그렇죠? 자 이거는 이명우네요. 이렇게 계산이 돼서 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qual 한 다음에 average 구구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름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특히 복잡한 계산을 할 때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엑셀 강의에서 특히 엑셀 중급 강의가 있는데요. 이전에 작업한 강의가 있습니다. 자 카페에 엑셀 활용 강의 이 부분을 보시면은 뭐 다양한 어떤 어 서식을 이용해서 제가 만들어둔 게 있는데요. 이게 엑셀 이름 정의 규칙 이름 정의 규칙 첫 번째는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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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나 이름 첫 자입니다. 이름 첫 자 영어 또는 또는 한글 또는 밑줄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 뭐 특수 기호나 또는 물음표나 이런 걸 붙여서 번호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은 이름 정의 이 이름 정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영어나 한글이나 밑줄로 이렇게 시작하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숫자도 숫자도 사용을 못하는데요. 숫자 숫자를 사용 못하는데 만약에 숫자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죠. 숫자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 항상 앞에다가 밑줄을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001이라는게 어 이름 정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밑줄을 붙이시고 00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매출행양 같은 매출행양표라고 한다면은 2001년 뭐 2002년 뭐 1억 매출 2억 매출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 2001년이라는 이름 정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밑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넣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두번째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소문자 구분 안됩니다. 그래서 뭐 대문자 A가 됐든 소문자 A가 됐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세번째 띄어쓰기가 안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학번이라는 이름 정의를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입력하는데 이렇게 학자 입력하고 한칸 띄우고 번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콤마를 입력하든지 또는 밑줄을 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학자 입력하고 콤마 띄우고 콤마 넣고 번자 이렇게 입력하든지 학자 넣고 밑줄 넣고 번자 입력하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번째 이름은 최대 255자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5자 까지 사용 가능 256자 입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 처리의 방식입니다. 컨버터의 컨버터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피트라는 단어를 처리하게 되는데 컨버터는 이준수를 사용하죠. 사람은 십진수를 사용하고요. 이준수라는 건 뭡니까? 0과 1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0과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준수라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2의 8성을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걸 8번 하는 거죠. 곱하기 8번 하게 되면 256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255자냐? 0부터 시작하는 거죠. 0부터 0부터 시작하면 255 까지가 되는 겁니다. 255자 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때는 0이 포함이 되는 거에요. 개념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셀 주소와 같은 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셀 주소와 같은 거 즉 여기 뭐 F4라든지 또는 G5라든지 이런 식으로 셀 주소 있죠? 셀 주소를 사용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름 정의 복잡해졌는데요. 이름 정의 규칙 첫 번째 뭐 했죠? 첫 자 첫 자 첫 자는 영어 또는 한글 또는 밑줄 사용해야 된다고 두번째 영어 대소문자 구분 없다. 그쵸? 세번째 띄어쓰기 불가 띄어쓰기를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쵸? 콤마나 밑줄을 사용해야 된다. 네번째 최대 255자 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섯 번째 셀 주소와 같은 이름은 사용 불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다섯 육 수 jet 미끌어